이천구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여자몸은 보고 폐하는 혼자맘의 몸이 아니라 이 나라 고려의 미래입니다 결혼 못하는 남자, 꽃보다 남자 김소은 나 정말 오빠 좋아해 아가씨를 부탁해 문채원 우리 식구 긁어먹고 힘낼 거거든? 세딱비로 퉁친다 다함께 차차차 박한별 나 본살, 본살은 내가 성포기 때문에 본살해 좁쌀? 우리 아빠 오고 좁쌀? 뭐가 어쩌고 어째야? 소략국집 아들들 유환아 내가 아프다 그랬어? 핑계될 게 없어서 어머, 이 어린애가 몸에 어쩌고 그저 바람 오다가 다함께 차차차 이청 이천구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여자부문 수상자는 김소은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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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교 청춘 태우부터 꽃보다 남자 또 더러운 못하는 남자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보여주도록 무서운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 정말 예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상태왕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울지 말라고 지니 오빠가 했는데요 사실 시상식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온 자리에 이런 큰 상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밤샘 촬영으로 고생했던 우리 김정규 감독님 작가 선생님, 그 다음에 선배님,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천추태우를 촬영하면서 지금까지도 공주님이라고 많이 예뻐해 주시는 신창석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NOA 식구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집에서 모니터하고 있을 우리 엄마, 아빠 소미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신상을 수상한 우리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연기 발τεF gern 개 높은 목격인데